ㄷ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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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넥스에서 VVIP 구단전님께서 감사드린다고 21토티백을 떴습니다 어 21토티백 이거 한번 보사한받기하면 5초 뒤에 자동으로 파급이 된다고? 야 VVIP라고 5초 뒤에 바로 죽네 저거 1억 이상 나 1억 이상 아니야 나도 있어 여러분들 야 이거는 바로 주네 여러분들 자 재물 바치고 자 이즈 아니 지금 이즈 아니야 이즈 아니야 날간도 나와라 뭐라? 벨 벨엄스? 잠깐만 얘들은 왼쪽 풀 빼야돼 반대위크 말고 약간의 날간도 있잖아 여러분들 날간도 손잡고 나와야돼 지금 어 날간도라 디디 왔다 디디 디디 날간도가 디디를 잘깎이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가자 자 여기서 과연 20배틀 노란색 축구야 노란색 어? 아? 아잇 아니 아니 이거 아 아 아니 꽁짜팩 꽁짠데 이거 아 아 아잇 저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VVIP에요 여러분들 제가 구.. 이거 부르죠 VVIP 여기 군인만 봐 여기 땡큐 VVIP 제가 지금 보면 여기 이제 800만 되있죠 이게 지금 10월달에 부터 내가 이제 10월달부터 현재를 해가지고 하면 지금 총 그래도 한 1300만원 넘게 했어 1400 작년부터 그래서 그 원스톱 그 같이 합하면 그래도 한 1500 넘어가지 않을까 음 1500은 넘어가지 않을까 여러분들 가자 5 4 3 오 뭐야 야 이거 바로 주네 음 아니 이거 바로 주네 여러분들 설마 나는 그냥 바로 간다 이건 2번에는 바로 간다 설마 진짜 VVIP 나간다 제발 나 VVIP 제발 야 프라잉 간다 야 나간호 뜨면 프라잉 간다 진짜 넥슨 넥슨 나간호 뜨면 프라잉 간다 넥슨 나간호 뜨면 프라잉 간다 넥슨 나간호 뜨면 프라잉 간다 노란색 축구가 노란색 아 아 나 반대 라모스 라장군 뭐야 이거 아 메롱하우스 열받게 진짜 이거 아 메롱하우스 열받게 이거 아 메롱하우스 열받게 이거 아 아 메롱하우스 열받게 이거 아 손흥민은 떴어야 되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열받게 메롱하우스 여러분들 기분나쁘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.